안녕하세요 반창구TV의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MG 제타건담 버전 카토키야즈맨 버카 제타건담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 기준 2023년 4월 29일 6천원에 발매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5월 13일 7만 8천원에 발매 예정이 있습니다. 이 제타건담은 1985년 방행된 기동전사 제타건담에 등장하는 주역 기체인데요. 주인공이 두 번째 타는 주인공 기체입니다. 첫 번째는 건담 마크2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타건담인데요. 정말 수많은 가변긴들이 난무하는 그런 제타건담의 세계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전설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타건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슬로건이 원점의 제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버전 카토키야즈맨 스타일들은 리파인이 세련되게 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제타건담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고전 느낌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제가 만들어 본 느낌은 정말 좋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9.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제타건담 이번에 발매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상세 리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된 제타건담 버커버전입니다. 아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품 분할이 거의 완벽합니다. 그냥 순수 조립만으로도 이 제타건담의 100%를 표현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프레임, 내부 프레임에 이 장갑을 덧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발매됐던 더블 제타건담처럼 관절의 강도가 정말 강하고 튼튼합니다. 자 이 제타건담 같은 경우에는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원점에 제타를 표방하다 보니까 좀 구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기존에 발매됐던 1대100 사이즈 제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기존 제타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최근에 발매된 제타건담 2.0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2.0 같은 경우도 명킷이죠. 상당히 잘 나왔고요. 이 제타의 좀 세련되고 좀 길쭉길쭉한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제타하고 2.0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자 이 가슴 부분의 각도고요. 그죠? 얼굴이 조금 더 길쭉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목 뒤로 보이는 이 부분이 좀 길쭉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 이 팔 부분 이 팔 부분도요. 이 제타 버카 입에서 2.0이 확실히 가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디테일 같은 것은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리는 이 프로포션 상으로 갔을 때는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방패는 2.0 버전이 조금 더 길고요. 그 대신 이 버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툼한 강력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자 2.0 그 다음에 버카 버전을 봤으면 그냥 MG 1.0 버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MG 1.0이야말로 그냥 혼자서 완전히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옛날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 관절이 너무 좀 형편이 없고요. 스타일은 좋지만 이 관절 낙지 상태가 너무나 심하게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천하는 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타 펜으로서는 가져야 되지만 좀 짱짱하고 세련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0하고 또 구분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9판 제타인데요. 자 이번 버카 같은 경우에는 9판 제타와 그리고 2.0을 어느 정도 섞은 듯한 퓨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백팩의 디테일을 봤을 때요. 자 2.0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도 백팩 디테일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버카 버전은 이 백팩 디테일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거는 9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좀 홀쭉하고 길 듯한 느낌 그 부분도 9판하고 많이 닮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슴 갓바의 각도가 많이 밑으로 내려온 것 또한 9판의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방패 이제 실루엣 같은 경우에도 9판하고 가장 많이 닮았는 게 버카 버전 같고요. 팔이 굉장히 좀 두툭하고요. 특히 손이 이렇게 큰 부분 이것 또한 이 제타 버카하고 이 9판이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1.0 버전 4가지가 나왔는데 역시 이 제타 버카야말로 이 모든 제타들의 특징을 다 넣은 마스터피스적인 제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존 제타들하고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제 이 버카만의 이제 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카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좀 세련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MG 버카 같은 경우에는 원점의 제타 9판스러우면서도 세련미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핀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처리가 된 부품을 써가지고요. 굉장히 포인트가 잘 나타나 있죠. 자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같은 경우에는 자 스커트 유닛 여기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자 그 다음에 이 백팩 뒷부분 여기도 엑스트라 피니쉬 자 그 다음에 이 발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을 썼습니다. 자 노즐 같은 경우에는 삼중 분할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노즐 속에 빨간색 그 속에 이제 프레임 색깔로 되어있죠. 여기 보면은 이 사이드 아머 스커트 아머 부분에도 자 이렇게 노즐들이 투톤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주먹은 왕주먹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왕주먹 로봇 이런 이 정도의 느낌이 정말 로봇스러워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얼굴은 확실히 길쭉하네요. 우리가 봤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느낌의 제타 모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1대 100 사이즈 락만도 비교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이제 형제기라고 할 수 있는 카 시그니처 제타보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얘는 버카, 얘는 카 시그니처인데 똑같은 카토키아즘의 형제기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 가슴팍의 디테일이라든지 이 얼굴의 느낌 방패는 좀 비슷하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팔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완전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가슴 이 부분의 디테일로서는 형제기로서 좀 다릅니다. 그죠? 이만큼 카토키아즘에는 자기 이름을 건 이 제타건담들이 정말 수많은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니까 정말 디자이너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잖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타건담의 무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빔 라이플 자 실드 그리고 이 팔 부분 여기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밀어주게 되면요. 보셨나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열리면서 그르네이드 런처 이 부분이 이렇게 사출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르네이더 이 런처에 이제 블렛 탄환 폭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꼈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빔 라이프를 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실드를 낄 수도 있습니다. 자 헤드 발간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이 부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색으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빔 샤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허리 스커트 이 부분에 딱 끼워가지고요. 수납을 하게 되어있고요. 빔 파츠를 통해가지고 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장은 상당히 단촐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이번 제타건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하이퍼메가 런처의 부재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 하이퍼메가 런처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거든요. 제타건담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충실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가동은요. 이제 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밑으로 끼운 상태에서는요. 이 밑에 장갑에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굴 가동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얼굴을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면은 목이 쭉 늘어났기 때문에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앞을 보는 듯한 모습 이런 식으로 연출할 때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냥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요. 좀 바보 같습니다. 그쵸? 이런 연출할 때는 좋지만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 이 옆에 이 부분 이 하얀색 이 가슴 옆에 있는 이 어깨 부품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이요. 기존 제타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보세요. 짜잔 자 이 하얀색 자체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건단 맨 마지막에 바이오 컴퓨터가 이제 폭주하면서 빨간색으로 귀를 모은 듯한 모습 그것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기존 제타는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숙였다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가벼운 기체로서 이 정도 가동성은 더블 제타에서도 보였던 건데요. 확실히 검프라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괴물 같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자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고요. 여기 이 어깨 바로 밑에 이 부분만 이렇게 돌게 되고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중관전 스타일로 완전히 어깨 부분까지 주먹이 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빼주게 되면은 이제 좌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깨 파츠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허리 그 다음에 팔 받고요. 이제 다리 자 다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커트 아머 여기 간섭이 되는 한에서는 잘 움직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2.0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이쪽 스커트 아머에 걸리기 때문에 뒤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좌 이렇게 양옆 좌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상당히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2.0도 그러했듯이 여기에 간섭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뺀 다음에 종아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이게 이 부분을 살짝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이중간철처럼 움직이게 하려면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간섭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가변기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근데 이정도만으로도 움직인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리 다리 여기 보면은요. 이게 좀 평평해 보이지만요. 평평하다기보다는 이 뒷부분이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가 있는데요. 2.0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 백팩의 무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보다는 많이 평평하지만 자 그래도 이 제타의 특징상 많이 넘어가니까 자 세우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가동을 한번 봤는데요. 그럼 한번 제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웨이브라이더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테나를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민지 반지의 제형에 나오는 모르글 로드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을 살짝 뒤로 이렇게 주고요. 자 앞에 있는 가슴팍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나세요. 가슴팍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나서 자 이 빨간색 이 코크피트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열어줍니다. 자 참고로 이 빨간색은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속에 탑승하고 있는 까뮤의 비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고 나서 자 이 이 밑에 얼굴이 내려가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이 부품 있죠. 이거를 앞으로 빼줍니다. 얼굴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렇게 닫아줍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 참고로요. 이거 사이드 아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달려있다가 툭툭툭 잘 떨어진대요. 변신할 때 조금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빼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어깨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주먹은요. 살짝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완전히 밑으로 내려줍니다. 아이고 완전히 뽑지는 말고요. 완전히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뽑지는 말고 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살짝 팔을 들어줘서 여기 있는 이 동력 동력선 들어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걸 이렇게 열어주고요. 어깨하고 팔 부분을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때 이 그랬네더 런처가 닫혀있어야지 이렇게 접혀요. 자 이렇게 팔을 짧게 해준 다음에 다시 이 동력선을 동력선을 다시 끼워줍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백팩을요. 완전히 이렇게 펴주요. 이거는 이제 좀 제타 건담들의 특징이 이 백팩 부분을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그냥 피기만 하면 거의 끝입니다. 제타 건담 경우에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펴주시면 돼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고간 있죠. 이 고간부를 원래는 로봇상태면 이 상태면 변신할 땐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다리를 쫙 펼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다리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돌려주고요. 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앞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품을 앞으로 가게 해준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요. 돌린 다음에 자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꼭 혹성전자 로봇 변신할 때 그 모습 같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에 지금 변신하면서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때 이 스커트 아머를 이렇게 안쪽으로 닫아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요. 자 어깨에 있는 이 플라잉 아머를 이렇게 해주고요. 주먹은요.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플라잉 아머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요. 플라잉 아머를요.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자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접어주는데요. 접어줄 때 자 이 날개를 펴주고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좀 살짝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뽑다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날개를 펴주게 되면요. 여기 좀 튀어나온 이 조인트 같은 거 보이나요? 자 이 조인트가 이 팔 부분에 들어가게끔 하면 됩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살살살살 조심히 끼워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팔 부분에 끼워주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여기 허리 뒷 스커트 하머 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끼워 진 상태에서요. 이게 이 사이드 하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펴줘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자 앞에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앞으로 근데 여기가 좀 잘 빠집니다. 이 볼관절이 다른 부분은 짱짱한데 이 저런 부분은 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갈무리를 해줘도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위로 뽑아주고요. 여기 있는 밑 노즐 뒤로 땡겨서 빼주고 여기 보면 앞에 검은색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빼줍니다. 자 이렇게 길게 쭉 튀어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뽑아준 다음에 뒤에 있는 노즐 뽑아주고 이 검은색 부분도 자 이렇게 길게 뽑아줍니다. 자 다리가 되는 이 관절 있죠? 이거는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되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위로 덮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검은색 나와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를 완전히 덮어주게 되거든요. 자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되고요. 자 검은색이 이렇게 완전히 하얀색 부분을 덮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요. 이 검은색 부분이 앞을 막는다 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다리 부품 있죠? 다리 부품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방패 는요 방패 는 자 이렇게 실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젖혀주고요. 자 이게 이 조인트가 되는 부분 있죠? 이걸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위트로 내려주고 나서 여기 두 군데 닿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 하고 이 부분에 여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앞에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조인트 부분이 들어가게끔 자 이 상태에서 껴주면 됩니다. 이제 딸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잘 고정이 돼요. 롱스테비라이저는 저 뒤로 쫙 뻗어주고요. 지금 태어나와있는 아니 여기 좀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 뒤에 있는 이 장갑 윗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잘 막아줍니다. 이 부분을 쭉 뽑아주게 되면 여기 홈이 좀 막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홈으로 쏙 들어가게 돼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홈으로 쏙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잘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빔 라이플은요. 손잡이 부분 접어주고 앞에 있는 총구를 이렇게 줄여주고요. 여기 조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부분 하나 이 부분 하나 이 두 개를 뽑아줘가지고 이 스테빌라이저 쪽에다가 이 뒷부분을 딱 끼워주고요. 앞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맞게 이 총 이 몰드에 맞게 스테빌라이저 잘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제 풀하다 보니까 조금 흐느적거리는게 좀 있을순 있어요. 왜냐면 관절이 좀 뻑뻑한 부분은 있지만요. 그 부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변신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된 이 웨이브 라이더의 모습입니다. 자 뒤에서 봤을때 이 노즐들이 자자자 보이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웨이브 라이더의 모습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날개는 좀 조그맣죠. 크기 이 제타건담의 볼륨감에 비해서는 이게 좀 작은데 이것도 이제 고전 원점으로 돌아간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웨이브 라이더 자체가 생긴게 이제 여기 좀 세모내가지고 좀 수박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수박바라고 하니까 아 그 부분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디오한테 돌진하는 그 모습의 이 웨이브 라이더 보기만 해도 정말 감동이에요. 자 이제 위에서 본 모습하고 자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 자 밑에서 본 모습 정말 완벽한 웨이브 라이더의 모습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그 중에서는 1초인가 변신하는데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우리가 변신할 때는 몇십분 걸리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랜딩기어 이 방패 이 빨간색 부분 이렇게 빼주고요. 자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고간밑에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잉 플라잉 아머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네 군데를 자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요. 자 웨이브 라이더 이렇게 착지 상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좀 만드는데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 그럼 한번 총평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MG 제타건단 버커 버전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만들면서도 즐거웠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과정조차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타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완벽 분할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도색을 안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라이트 형태 그리고 모빌슈트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를 부러있으니깐요. 시간 내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